그래서 새롭이가 VM 1회 18 하루되었네요. 뭐가 어느 게 어려웠나요? 응 오케이 그래서 스펠은 다 어려웠다. 그래서 다리는 브릿지 쓰는 방법은 오빠 가방에 남는다 어? 그렇지 오케이 틀렸네요 브릿 소리 안나는 디꼬 브릿지 브릿지 오케이 그 다음 드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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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드레스 그러면 두 하고 에소리 누가네 어? 에이가 네요? E가 에소리되고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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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레스 드레스 오 후 어? 아 어 어 어 어 어 으 으 으 에 으 그렇게 한참 동안 생각해야 되는는 모르는 거하고 똑같죠. 뭘까요? 모르겠고 트럭 쓰는 법은? 트랙? 이건 트랙인데 트랙 오바 보세요 안되겠다